너 여름이 언니 자리를 뺏으면 어떡해? 응? 넌 내려가야지 거기 언니 자리를 뺏으면 어떡해? 네가 여름이 자리잖아. 까미야 이 자리로 가야지. 아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네. 배축 깔고. 우리 여름이 집 뺏겼어? 까미야 넌 네 집으로 가. 어머 아저는 모르세네. 자기 집이 여기라는데? 까미야 이 집으로 가. 여름이 언니 집을 뺏었어. 까미야 넌 네 집으로 가. 까미야 넌 네 집으로 가. 까미야 넌 네 집으로 가.